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찍어가지고 왔어요. 이 사진들은 밑에는 뼈 딱 잡고 위에도 잡고 소매 떼어내고 기장 줄이고 이렇게 잡고 직접 입고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아 이거 소매를 떼어내고 있거든요. 조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라인을 우선에 좀 많이 줄 겁니다. 그냥 잘라내고 비탁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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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나눠서 하나, 둘, 셋. 이게 위로 연기 타기 위해서 한번 좀 확인할 때가 좀 적게끔 하나, 둘, 셋. 그 세 개만 잘될 수 있을 거예요. 라인을 놓고 기장도 줄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뒤에 닥터를 넣어서 2인치씩 줄이고 싶어요. 여기는 엄청 많아요. 한쪽에 6인치씩. 한쪽에 6인치씩 줄이고 싶었어요. 이렇게 되는 방법이거든요. 사은동로 보면은 너무 여기 암호를 트잖아요. 암호를 크면은 너무 허전해서 허벅도 다 보이거든요. 암호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한 10인치 정도. 전체적인 암호를 10인치 정도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전세계 제가 공유를 받았거든요.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링크는 이렇게 손도 할 수 있고, 벗칠 수도 있고 이렇게 전체적인 리폼을 할 수가 있다. 이걸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도 잘 알겠습니다. 동생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건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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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같이 이제 되기 전에 여기 있다. 여기가 잔뜩만 하고 있어. 이렇게 Chaos 못 알려져요. 흑역형은 Boh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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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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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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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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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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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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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치 4인치 existence 순위 좋 2equilibray 6분 물이 좀 암울 테이프인데 이쪽은 안 늘어나고 이쪽은 늘어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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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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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